명상을 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 명상은 어둠 속에서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명상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명상은 어둠 속에서 몸 안에 빛을 정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어둠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어둠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어둠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현재 의식에 있는 나의 의식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잠재의식에 담겨 있는 나의 의식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펼쳐보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펼쳐보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를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를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다양한 의식의 층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의식의 층위가 깊어지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함 속에서 의식의 층위를 분석하는 것이 말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통해 우주의 정보를 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통해 몸 안에서 해석된 우주의 정보를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창조주의 빛을 몸 안에 정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창조주의 빛을 몸 안에서 공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창조주의 빛을 몸 안에서 산변정기의 과정을 통해 공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하늘과 연결된 양백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하늘과 연결된 7개의 양백줄 중 첫 번째 양백줄인 창조주와 연결된 1번 양백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하늘과 연결된 7개의 생명선 중 첫 번째 생명선인 창조주와 연결된 1번 생명선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인간의 몸에 창조주의 빛을 정박시키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명상은 인간의 몸에서 창조주의 의식과 공명할 수 있는 신성한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인간의 몸에서 창조주의 의식이 산변정기를 통해 인간의 의식으로 구현시키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명상은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창조주의 에너지에 공명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을 만나는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창조주의 의식과 동행하는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창조주의 의식과 동행하는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우주의 정보를 인간의 몸에서 구현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우주의 정보가 인간의 몸에서 해석되는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우주의 정보가 인간의 마음 발생 장치에서 해석되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명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면 우주의 차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면 우주의 차원관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면 대우주의 진리와 만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면 대우주의 진리와 만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면 대우주의 수레바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주의 진리와 만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면 대우주의 수레바퀴를 따라 순행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면 대우주의 수레바퀴를 따라 순행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명상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이 글을 우데카 팀장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1년 10월 13일 우데카 우데카